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웬 천년들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니까 널따란 옥상 주위에는 방들이 여러 개 있고 옥상 마당에는 빨래들도 많이 널려 있는 것을 보아서 청년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곳에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보자 선교 훈련을 받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때는 주일도 아니고 대낮이었는데 그 시간에 그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은 공부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부목사로 일하고 있는 교회로 일군의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포스터 꾸러미가 하나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그 포스터를 보니까 바로 그 교회에서 무슨 대형 집회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의 눈에는 자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는 그러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스컷을 대접하면서 몇 마디 물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 옥상에서 생활하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청년들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거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공부나 일보다 주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고 그냥 수고하라는 말을 끝으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어느 행가 노회를 주관하는 교회도 청년들이 많은 교회로서 동료 목사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청년들이 예배나 집회를 시작할 때면 부동자세로 경례를 붙이면서 교회가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그럴까요? 노회를 하는 날 많은 청년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저는 똑같은 질문을 하자 그들 대답 역시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공부나 직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났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메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호세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일까요? 자신들은 그렇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돌아온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가장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생존하는 것입니다. 생존. 그것처럼 기본적이고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청년이나 어른이라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반드시 독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기독교를 세상에 전파하고 교회를 부응시키라는 숙제를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인간들이 올바로 제대로 살지 아니하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서로 죽고 죽이는 엉터리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올바로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향유하면서 서로 도우며 사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강의 산상수훈 첫 말씀 예수님의 레슨 1 첫 번째 말씀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입니다. 이것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뭐 복이 있어? 아니야. 복이 있으니까 가난하다고 풀죽지 말고 무기력과 원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살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제 몫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가난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차근차근 살다 보면 내 생명이 살아나고 누구보다도 더욱 풍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첫째로 발숭배와 기복신앙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며 둘째로 강대국에 의존하여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강대국 줄타기 중국이냐 미국이냐 개인적으로는 어떤 유력한 사람에게 자기를 맡기는 사람의 전주 그거 하지 말라 셋째로는 불의와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발숭배와 기복신앙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불의와 거짓 이 모두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탐욕에서 나온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사생아라고 하였습니다. 호세아 5장 7절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키리로다. 사생아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발숭배와 기복신앙 강대국이나 사람의전증 불의와 거짓은 근거 없는 사생아임으로 그것을 추구했다가는 제대로 살 수 없으며 오히려 때가 되면 자신과 기업이 삼킴을 당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것을 행한 사람들의 실체를 싫토록 보고 있습니다. 이 아까운 청년들의 결의와 열심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절로 인생이 풀릴 것이라는 착각에서 기인한 기복신앙이나 전도와 성교가 최우선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린 결과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도와 성교.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 중에는 오직 교회 성장,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교회들의 숨어있는 의도들이 있습니다. 기복신앙과 그런 의도를 호세하서는 다음 절에서 강도때라고 말합니다. 강도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이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냐 하면 전도봉사, 헌금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 난 믿는데요. 아니요. 이미 수도 없이 설명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로서 야다. 가장 사랑하며 의지하고 신뢰하고 닮아가고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고 실행하는 것. 총체적인 삶을 얘기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은 전도나 선교를 열심히 하면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불의가 판치고 부조리가 많은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것. 의의에 해당되는 헬라오 디카요신에는 공정함, 흠이 없음, 거룩함, 올바른. 구하라에 해당되는 쟤떼오는 열망하고 계획하고 인내하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공정함과 흠이 없음, 올바른 그것을 계획하고 열망하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삶의 자리에서, 너의 직업에서, 네가 하는 일에서.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공정하고 올바르게 열심히 살면 아무리 경제 상황이 나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라디오에서 들은 일입니다. 3년 동안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어떤 사람. 그 사장이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급도 제때 주때 주고 계약서도 쓰고. 3년 동안 하는데 20여 명의 알바생들이 왔는데 단 한 명도 쓸모가 없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가는 사람이 단 한 명, 딱 한 명 있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도와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돈 띄워먹고 도망쳤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바름과 공정함, 정직과 성실로 자기의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행하는 일.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왁께 돌아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호세하가 말합니다. 여왁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겠다. 어떠한 일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어제, 첫째 날에. 첫째 날에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둘째 날부터 치유하시고 셋째 날에는 반드시 살리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실현이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3일 만에 부활입니다. 증거입니다. 그 살리심을 내가 덧립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선교 전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힘써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그분이 무엇이며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제일 과제입니다. 알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또 야다입니다. 이미 또 야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깨닫다, 살아내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뭘 원하시는지 알고 깨닫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을 해야 할 일입니다. 신앙인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힘 쏟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악가림도 올바로 하지 못하면서 환상, 개시, 은사만을 강조하는 사람. 상황을 핑계대면서 밥벌이를 하지 않는 사람. 나는 이러기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일을 못해. 아니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하셔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뭐든지 된다면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 과거에 당한 일에 빠져서 현재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도. 교회 다니고 아무리 종교 생활 열심히 해도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 시절에 들었던 한 아주머니의 간증입니다. 버스기사였던 남편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올망졸망한 아이는 셋이나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이 복주신다는 말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헌금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 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복을 기다렸으나 강간 무소식입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집안은 엉망진창입니다. 그 가운데서 꼬질꼬질한 아이 셋이 뒤엉켜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아주머니는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대성통곡합니다.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 울음 중에 아주 희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내 자녀를 돌봐주마. 실제로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저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용서하랬지. 그때 제 마음은 막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용서에 대한 생각은 절대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훗날 고백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말로 다할 수 없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드디어 평강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감사와 기쁨을 되찾았고 웃을 수 있었고 사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후 생활이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힘든 일과 새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자녀들과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러자 주위의 사람들이 그 아주머니의 따뜻한 성실에 간복하여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고 지금은 작은 식당을 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아이들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이제는 환하게 웃는 엄마 밑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평범한 이야기지만 가장 감동적인,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위대한, 생존하는 것, 기쁘게 생존하는 것, 감사하며 생존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정직하고 성실한 생업처럼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천명합니다. 대설러니까 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기가 이래서 자기의 양식을 먹는 것, 그것이 그냥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전도, 선교,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길이 열리나?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무엇이냐 하면 내 삶이 진짜로 바뀌어서 거듭나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결과로 당신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산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 직장에서,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랑과 칭찬에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비난과 걱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비난과 걱정의 대상.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깨닫는 바를 성실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첫째,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조건, 내가 일할 때입니다. 내가 일할 때,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인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둘째, 사람들을 보내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체험한 바입니다. 요셉에게는 보디바를 보내셔서, 마당 쓸고 변서 청소하고 할 때 보디바를 보내셔서 요셉을 도와주십니다. 모세에게는 70인의 장노와 여호수아를 보내셔서,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을 보내셔서,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아비가이를 보내셔서, 바울에게는 디모델을 보내셔서 도와주십니다. 모두 다 공통점은 현장에서 열심히 맡은 일을 행할 때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성실히 정직하게 기꺼이 일할 때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여러 귀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셋째, 닫힌 문을 열어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건 역시 성실히 정직하게 일할 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오 은혜입니다. 최고의 요리사로 유명한 에드워드 권, 아시죠? 예쁘정하게 생긴 강원도 시골에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상경했지만 돈이 다 떨어져서 왕신이 중국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양파를 까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무서운 주방장이 남다른데? 라고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요리사의 길에 들어섰고 최고의 셰프가 되었습니다. 두바이의 그 유명한 칠성급 호텔에서 수백만 부를 받으면서 총 주방장이 되었고 그때 30여 명의 한국 요리사들을 초청해서 자기 후배들을 살려냅니다. 남다른데? 그가 양파 까는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죽게 하듯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요셉이 그랬습니다. 에드워드 권이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쓰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난관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빌립보선은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선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군사 3천을 풀어서 목동 다윗을 쫓는 사우랑이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다윗은 칼을 멈춥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살아남, 승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이야. 아무리 엉망금을 주어도 멈춥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돌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마음 그리고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잘 아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셔도 내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면 끝내는 파멸해버립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금이 없나니. 하나님의 나타나심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할 때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새벽빛을 받기 위해서는 어둠 밤을 견디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만물을 소생시키는 비를 맞기까지는 그 가뭄의 황량함을 견디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바로 나를 큰 그루스로 만드는 인고의 시간입니다. 견딘 만큼 자라고 자란 만큼 커집니다. 그래야 훗날 새벽빛처럼 늦은 비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득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도 외면한 채 그저 복받게 타고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십니다. 더 무서운 말씀도 하십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그저 교회 성장 원하는 사람은 인애보다는 제사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번제를 원합니다. 그렇죠? 당신들이 어떻게 되는지 난 상관하지 않아. 그저 많이 갖다 바쳐. 그것을 살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저 교회 성장과 헌금 전도만을 부르짖으며 종교 생활을 강조하는 제사장들을 강도 때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절대로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입니다. 인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헷세드. 헷세드는 아름다움, 친절함, 인자함, 선행, 자비 등을 말합니다. 종교 생활과는 관계없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아름다움, 친절함, 인자함, 선행, 자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헷세드를 실현할 때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과 인정은 당연히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훌륭한 전도이며 부동에 복받는 비결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세상에서 나는 사랑받고 존경받고 있는가 점검하게 하옵소서. 나는 내가 맡은 그 일,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죽게 하듯 하고 있는가 점검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잃어버린 신뢰 회복하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귀한 역할, 기쁨으로 감당할 때 백배의 결실을 맺어 끝도 없이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